치타야 온라인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꽃보다 남자에서 구준표 역할을 맡은 이민우입니다 저희 한국판 꽃보다 남자는 한국적인 또 다른 F4의 매력 그리고 한국적인 특색 그리고 한국의 좋은 곳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많은 또 다른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타야 온라인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하는 거예요? 왜 왔어? 잘하셨습니다 치타야 온라인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할게요 저도 안녕하세요 꽃보다 남자의 금잔디 역을 맡은 구혜선입니다 일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은 꽃보다 남자가 한국판으로 저희가 모두 열심히 해서 찍은 작품이거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저희도 일본 많이 많이 방문할 테니까 꽃보다 남자 많이 사랑해 주세요 행복하세요 치타야 온라인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민우입니다 하나당을 보고 계세요 조금 더 밝게 하나당을 보고 계세요 하나당을 보고 계세요 하나당의 꽃날 꽃날 줄인 거예요 허가동? 굉장히 딱딱해 보이는데 내가 먹어도 굉장히 딱딱한데 츄타야니 고라이템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해선입니다. 하나당 시청해주세요. 아니지? 그럼 들어갈게요. 츄타야니 고라이템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해선입니다. 하나당 시청해주세요. 하나당? 하나요리당고 츄타야니 고라이템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해선입니다. 하나당 시청해주세요. 두 개당? 두 개당? 네 개당? 재미있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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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